이 호산나는 10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외쳤던 호시아나를 똑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성을 내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소문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급속히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원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자자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나 또는 로마 신화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스토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이고 현실로 증병되지 않는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애국의 대표적인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신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역시 부활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화를 보면 신화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 그렇게 되고 싶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걸어나오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기상천외하며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로 부활사건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으며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배단위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능력자 예수님도 만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를 더 보고자 배단위에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나사로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당신이 죽었는데 예수가 당신을 살려내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에 배단위에 오셔서 마르다가 준비한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글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 다른 복음소에서도 나오는데 약간씩 기록이 달라요. 그 정황은 같은데 상세한 조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병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병환자 시몬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 당시는 완전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다. 식사에 초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은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는 시몬의 집에 와서 잔치에 함께 참석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들을 같이 합해서 보면 시몬의 병나음과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의 집에서든지 아니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장례, 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참석하시고 줄곧 배단위에 계시면서 평시에 하시던 대로 밤에는 감남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단위는 감남산 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기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떠나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6월절이 되기 전에 각 처에서 예루살렘 성절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절에 모여서 대제스장들이나 서기관 바르세인들이 지시하는 그런 6월절의 제모를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혈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옆에 있는 배단이 옆에 있는 마을인 배단이로 대거 수많은 유대무리들이 몰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마 그 당시 배단이는 작은 동네인데 수많은 유대인들로 장사질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절기인 예루살렘 6월절 잔치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배단이에 온통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고 대제스장들과 바르세인들은 어떻겠어요? 매우 기분이 나빴겠죠. 6월절 주인공은 단연 유대교 대제스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이며 또 그 6월절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서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돼버렸죠. 예수님이 온통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배단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배단이로 몰려가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난리를 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스장들과 바르세인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이거 뭐야? 6월절 다 망가지게 생겼네? 예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배단이에 몰려갔을 때 대제스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스장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어그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스장들의 어리석음은 만일 그들이 나사로를 죽인다면 예수가 두 번씩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스장들이 나사로가 두 번 죽었다가 두 번 살아나는 일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봐야만 했었다. 대제스장들과 장로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만 죽인다면 예수는 힘을 잃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오 생명이오 생명의 주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대제스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죽여서 나사로가 정말 죽어서 다시 무덤에 갇힌다면 설마 예수가 두 번씩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어. 예수를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상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냥 나사로를 살린 것. 그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린 것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대제스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작을 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표적. 그 표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 대제스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이죠. 몰랐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원래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날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주의 날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베단이에 예수님은 오셔서 머무르셨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발하셨을 때 그 소문이 금세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단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단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소문이 전달되어서 예루살렘에서는 숫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문등병자 시몬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유대무리들 남녀로서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어린 가지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감남산에 매우 풍부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무리들이 감남산 근처에서 얼마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유대무리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로마 권력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죄와 죄의 권세를 변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 당시 유대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실패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 세상에서는 실패여 좌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이루신 종려가지와 같은 승리의 별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은편 마을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성에 의하면 노비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노비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제사장들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과거 다윗이 사월왕의 핍박을 피하여 잠시 숨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얻어 먹었고 골리아세에 칼을 취하게 되었지만 사월왕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핑계로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도액이라는 자가 제사장의 가족을 학살하는 전무후무한 대참극을 벌인 곳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분 다윗이 사월왕의 핍박을 피하여 잠시 머물었던 도피성과 같은 곳이라고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그곳이 다윗이 피하였던 노비라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이 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나귀 새끼는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말합니다. 이 사야서 62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딸 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 사야의 예언과 또 스가리아의 예언을 합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 사야의 예언이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은 스가리아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자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성업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복음 찬송에서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죠. 이 호산나는 10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른 그 외침은 구약의 10편 말씀에 호시아나를 뜻하고 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여와의 언약이시며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10편에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외침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외쳤던 호시아나를 똑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성을 내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아보라함의 언약과 모세율법 그리고 다윗의 시편과 천지서의 말씀을 실제로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편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율법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반드시 100%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런데 유대 무리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었다고 요한복음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상 예수님이 그전에도 많은 유대 무리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대적으로 엄청난 환영을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전에 행하셨던 기적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거주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소많은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 숫자를 실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수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7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수만 명의 한 10배 이상이 모였지 않았나 수만 명의 10배 이상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6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주간에 첫날인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일반적으로 6월절 때 모이는 유대인의 숫자가 270만 명. 그 숫자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로마 황제가 나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황제를 연호하면서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이때 마치 그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느껴지고 매우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 때 그 우려와 같은 소리에 유대무리들은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소름이 돋고 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막을 방법이 없구나 하고 절망감에서 온몸을 떨었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를 당해볼 수가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미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고 마치 로마인들이 그들의 황제를 연호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우리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소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실상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예수를 막을 수가 없어. 이미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에 바리새인들과 대체사장들이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따르고 있지 않느냐. 봐라.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유대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막아야 되는데 예수가 유명세를 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 방법이 없어. 끝났어.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대세가 예수에게 기울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든 유대 군중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환호를 받는다면 바리새인들도 수긍하고 따라야 됩니다. 유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지도자급, 유대 종교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수록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예원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타악함이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모의도, 계략도 다 필요없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한테 열광하는 것을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를 사용돼 올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그들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부교용화를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부교용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절망감, 좌괴감. 그런 것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누구가 손을 잡았습니까? 사탄과 손을 잡고 예수를 십자가형에서 죽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인생을 막 살지요. 방당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흉악범이 되고 맙니다. 사회에서 흉악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끝장이야 하면서 극단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뭐가 됩니까? 엄청난 범죄자가 되고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권력이나 야망 혹은 자신의 인기나 명예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결국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막가파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세상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부활의 영광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룩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